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 수장이었던 김오수 전 총장의 법무법인 취업을 정부가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남구준 전 국가수사본부장은 대형 입시 학원의 사회이사로 취업한 바 있는데요. 퇴직 공직자의 취업 심사 기준이 어떻길래 결론이 이렇게 갈리는 것인지 사회부 정준영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정 기자 우선 공직자윤리위가 김 전 총장의 재취업을 막은 이유가 뭡니까? 그건 바로 업무 관련성 때문입니다. 공직자윤리법에는 퇴직 공무원이 재취업해서 자신이 몸담았던 정부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재취업 회사와의 업무 관련성을 살피게 돼 있는데요. 김 전 총장은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다며 예외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또 앞서 언급했지만 남구준 전 국가수사본부장은 퇴직 1년 만에 수사 대상이었죠. 대형 입시학원 사회이사로 재취업을 했고 그때는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까? 본인의 자진 사태로 논란은 잦아들었지만 공직자윤리위가 경찰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적다며 취업을 승인했습니다. 당연히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냐는 형평성 논란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데요. 퇴직 공직자 취업 승인 심사 규정을 보면 왜 그런지 짐작이 가실 겁니다. 공직자윤리법상 업무 관련성을 따져 취업 가능 여부를 판단하지만 예외 규정이 따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퇴직 전 5년간 공직자로서 맡았던 업무와 재취업하려는 회사와의 관련성이 있으면 취업 제한 대상이지만 전문성 등을 이유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되면 취업을 승인해 주는 예외 사유가 9가지나 있습니다. 이 예외 사유 때문에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는 거군요. 그런데 이 예외 사유에 보통 많이들 해당이 됩니까? 지난달 취업 심사를 요청한 퇴직 공직자는 모두 60명인데 업무 연관성이 없어 취업 가능 판단을 받은 사람은 43명. 예외를 인정받아 취업이 승인된 사람은 1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김 전 총장을 비롯해 3명은 법령이 정한 취업 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취업 불승인 결정이 내려졌고 1명은 업무 관련성이 밀접해 취업 제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사실 고위공직자 재취업이 관대하다는 지적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취업 심사를 신청한 퇴직 경찰관 164명 가운데 총경급 이하는 150명 중 33명이 심사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경무관 이상은 14명 가운데 단 1명만 취업 불승인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인사혁신처는 결정 사유는 비공개라며 따로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취업 심사 예외 저항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어떤 분야든 예외는 많아질수록 기준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요. 적어도 국립 눈높이를 벗어나는 예외는 없어야겠습니다. 정 기자 잘 들었습니다.